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제인이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판전 국보 제52호이며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보 제52호이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52호로 지정되었다 해인사는 통일신라 애장왕 3년에 지은 사철이다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철 중 하나이며 고려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보사철이라고도 부른다 장경판고라고도 하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8만여 장의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로 해인사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처음 지은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기록에 따르면 1481년에 고쳐짓기 시작하여 1488년에 완공했다고 한다 깊은 산속에 있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1622년과 1624년에 수리했다 높은 계단을 따라 보안문으로 들어서면 크기와 양식이 비슷한 두 채의 건물이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남쪽 건물은 수다라장이라 하고 북쪽의 건물은 법보전이라 한다 규모는 앞면 15칸 옆면 2칸의 단층 우진각 지붕지 명식이다 서쪽과 동쪽에는 앞면 2칸 옆면 1칸 규모의 작은 서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긴 네모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건물은 큼직한 부재를 간단한 방식으로 각오하였고 세부 역시 간결하여 장식적인 의장이 가미되지 않았다 대장경판이 상하지 않도록 통풍을 위하여 각 칸마다 크기가 서로 다른 장을 내었다 또한 안쪽 흙바닥 속에 숯과 횟가루 소금을 모래와 함께 차례로 넣음으로써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평초석 위에 배혈림이 큰 원주를 세워 기둥 위에 주두를 올리고 대들보를 올려 직접 주심 도리를 받게 하였으며 그 밑에 간단한 초공이 있을 뿐이다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며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Know O E E 한글자막 by 한효정